자, 18세 이하 남자부 결승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팀 2003과 GPMB의 경기가 출발했습니다. 자, 지금 네, 팀 2003의 GPMB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남기웅, 좋았어요. 자, 지금... 대현준, 불발. 자, 잘 살아와줬어요. 네, 이준석 선수가 해결을 해줬습니다. 지경석 반패스. 좋았습니다. 패스가 너무 좋아. 그만큼 이제 우승이 코앞이기 때문에. 어허, 네. 자, 다 또 개인기가 있다 보니까. 죽고 있는 경기로 보입니다만. 오, 이하영. 자, 그리고 천의가 결국에는. 우리 두 개째 세컨 잔스는 좋습니다. 점수는 5대7. 남기웅. 아, 좋습니다. 네, 남기웅 선수가 에이스 역할을 해주고 있네요. 자, 샤클락 3초 던졌습니다. 아, 네. 아, 배현준과 남기웅 선수가 번갈아 터지네요. 네. 자, 외곽 불발 됐습니다. 자, 남기웅. 어우, 지금도 미끄러졌어요. 부족해 보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처리. 들어갔습니다. 남기웅. 남기웅. 올라갔어요. 남기웅. 올라갔어요. 남기웅이 이 경기를 끝납니다. 결국엔 남기웅이 끝내네요. 자, 팀 2003과 GPMB에. 조금 걱정은 있었습니다만. 18세 이하 경기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제. 그리고 떙 een 입ál то을 받게요. ste cis학의 열쇠